안녕하세요 박래배입니다. 오늘은 로켓 발사에 필요한 발사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보통 로켓들이 발사될 때 몇조간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다가 발사가 되고 발사대에 전해지는 열소리 에너지는 물과 만나 양옆으로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플레임 트렌치 라고도 합니다. 이건 블루 오리진 사이 로켓이구요. 우측 하단에 클램프가 보입니다. 여기서 로켓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발사 직전까지 잡아주고 있는 것은 런치 클램프라고 합니다. 로켓 발사까지 지지도 해주고 안정적인 추력이 나올 때까지 흔들리는 것을 잡아줍니다. 저는 참고로 bps 스페이스 채널의 조라는 분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t0시스템즈라는 유튜브를 참고하기도 했구요. 저도 bps 스페이스 채널을 보고 벤치머킹을 해봤습니다. 기술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벤치머킹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쨌든 서브 모터를 이용해 런치 클램프를 만들어 봤는데 꽤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 시도해 봤습니다. 저는 버려진 서랍을 베이스로 해봤습니다. 저는 버려진 서랍을 베이스로 해봤습니다. 플레임 트렌치 파이프를 넣을 공간을 홀스로 뚫어줍니다. 양옆으로 파이프가 나오는 공간도 홀스로 뚫어줍니다. 마운트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운트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모델링한 크램프들도 3d 프린터로 뽑아주고 설계대로 조립해졌습니다. 마운트 보다 마운트 보다 마운트 보다 마운트 보다 서브모터의 힘으로만 지지할 경우 지속적인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고 토크 제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지하다가 서브모터가 살짝 밀어주어 클램프가 풀리는 방식이라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클램프트끼리 연결시켜줄 지지대로 연결시켜줍니다. 베이스 판과는 피스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서브모터 속도는 기본속도로 해줬습니다. 스페인과 피스로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테스트 공격시켜줍니다. 스페인의 집은 뒤 가상실 형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스페인과 피스로 연결시켜줍니다. 스페인의 집은 매우 고맙습니다. 저 검은색 마운트가 포켓 배부 하단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발사대를 완벽하게 완성한건 아니고 조색이나 추가 마운팅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